하실 말씀이라는 게 뭔데 술까지. 제가 뭣도 잘못했나요? 잘못은 제가 했죠. 사장님이요? 아니 사장님이 무슨 잘못을? 스카이콩콩 말입니다. 실은 진아 아빠 혼자 발명한 거예요. 그걸 제가 제 이름으로 등록을 했죠. 죄송합니다. 예 뭐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어쩌겠어요. 처음엔 솔직히 좀 야속했지만 직원이 개발한 걸 대표 이름으로 등록하는 게 뭐 예전엔 다들 그랬다니까 뭐 그냥 그랬나 보다 하는 거죠. 이미 다 과거지사고. 고마워요. 근데 이렇게 대해주시니까 기왕에 고백하는 김에 마음에 걸리는 걸 좀 더 얘기를 해야겠어요. 사실관계를 좀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고 저로서는 이번에 좀 더 죄책감에서 완벽하게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. 뭘. 진아 아빠가 스카이콩콩을 발명했을 때는 사실 저희 직원이 아니었거든요. 예? 스카이콩콩을 발명하고 저희 회사에 입사를 했고 그때 그걸 제 이름으로 제가 등록을 한 거죠. 아 그럼 한마디로 사기를 친 거네요. 사기라고 표현하시니까 좀 듣긴 그런데 그때만 해도 뭐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요. 아유 술 병째로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아까 다 과거지사라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. 그래서 저랑 진아를 착으로 데려와 주시고 일자리도 주신 게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. 과거의 그 죄책감 때문에.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사실은. 저 죄송한데.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할게요. 그러세요. 자 조심히 가세요. 아우. 이제 다 끝난 건가. 아 미안하다 세대라. 회식 끝나고도 일이야? 내일까지 4월 판매 현황 보고서 써야 되거든요. 나도 도와줄게. 됐거든. 너 이제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니잖아. 저리 가. 너 그래프 만드는 거 잘 못하잖아. 그려주지 마. 자식이. 남자가 한 번 뱉은 말은 책임을 줘야지. 그래프만 좀. 가자. 끝났다. 다음 파이브도 해야지. 너랑 이 사무실에서의 마지막 밤이네. 내일 줄까 했는데 내일은 너 비싸고 좋은 선물 많이 받을 것 같아서. 고마워. 아무튼 축하해. 집도 없는 놈이 출세했다. 유학을 다 가고. 울지마. 너랑 같이 퇴근길 버스 타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네. 버스도 마지막이고 너랑 같이 있던 집도 이제고 마지막이고. 왜 그래. 지금을 즐긴다며. 즐기고 있거든? 꼭 웃으면서 즐기란 법 있어? 서운할 때 우는 것도 즐기는 거지. 사는 게 다 매일 수많은 것들이랑 이별하는 거야. 바보야.